인천시장 선거 문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인 인천시장선거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일종의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2018년 인천시 중구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지만 그것은 바로 2018년 지방선거 전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동시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일어난 사건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2018년 인천시장선거에 대한 소위 인천중구 구민들이 보여준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별로 득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수치는 바로 사전투표 선거인수라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98,608명 98,608표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인수에다가 무효투표수와 기권수를 다 고려한 것이 바로 이 투표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맨 위에는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는 이렇게 동별로 쭉 있고 동은 또 여러분들 아주 상시하게 뭐로 나눠주는 거 아니까 제1투표수, 제2투표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림읍에는 사전투표수가 모두 13개나 있습니다. 한림읍 제1투표수, 제13투표수. 그러니까 조작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천시 수준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작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천시의 소위 9레벨에서 조작을 행하지 않습니다. 조작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천시의 동레벨에서 조작을 행하지 않습니다. 조작을 행하는 선거 조작을 행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거 아니까 가장 밑에 단위, 하위 단위인 투표수 레벨에서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림읍 제1투표수를 방문한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0%, 20%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가 추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인천시 중구에는 여러분 동수가 모두 11개입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이렇게 다 합치게 되면 투표소 수가 45개입니다. 45개 아마도 2018년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45개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을 겁니다. 그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0.5 0.5를 45개 곱한 값입니다. 아마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수억 분의 1 혹은 수십억 분의 1입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모든 그런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투표소에서 어김없이 민주당 후보가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것이 2018년 인천시 중구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일어난 것이 어김없이 민주당 후보는 다 투표소 레벨에서 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인천시 중구에 11개 동이 있는데 민주당 후보는 11개 동에서만 사전투표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소 모두에서 바로 관내 사전투표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관외 투표소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투표소 수가 46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관내 투표소가 45개 관외 투표소가 41개를 더하니까 46개 그러니까 2분의 1의 46성 2분의 1을 46개 곱한 정도의 불가능한 확률이 발견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가장 하위 레벨인 투표소 45개에서 모두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일종의 불문율이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그들에게 부역하거나 협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관련자들이 행한 일은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 참가자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한 그런 행위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 또 3구 대선까지 꼭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 있는 그런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꼭 같은 행위를 할지를 우리는 유심히 관찰해 보고 있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그 많은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꼭 같은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 공식을 2022년 또 3구 대선에서 또 적용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부자를 2년간 이렇게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은 의상실 대경실색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한 무치 얼굴이 너무나 뻔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인천시장선거도 4개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인천시장선거 관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방송을 보시는 중에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 방송 탄압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저는 2020년 9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송출량 제안을 받고 있는데 정상 송출량에 공병호 tv가 내보낸 것이 100이라고 하면 2020년 9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0% 정도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털 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성장이 거의 안 됐습니다. 채널이 거의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개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못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아요도 눌러주시지만 단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 널리 공유하셔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에서 간신히 산소호흡기를 달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도 미궁입니다.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계속 힘을 모아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나라가 전체주의 체제 노예로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바로 선거를 지키는 겁니다.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야 되고 이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것이고 사실과 진실의 모든 지금 매체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일하게 제가 이 방송을 드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본인 서순호나 자식들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하셔야 될 겁니다. 2018년 인천시장선거의 관전 포인트에 이 중요한 테이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익숙한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의 발표 득표수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박남춘 후보가 11,862표, 유정복 후보가 6,501표, 문병호 후보가 6,695표, 김용호 후보가 480표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후보가 있겠죠. 그리고 인천중구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인력,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19,865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투표에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토대입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조작의 범위와 규모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 조작이 대개 몇 프로 정도 이루어졌는가 하니까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에게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6%의 표를 더 집어넣어 줬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 기준 6%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한테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6%를 빼앗았습니다. 1056표를 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조작이 12%를 조작했습니다. 6%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는 본인이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얻었던 득표수에서 14%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 조작수를 가정을 하게 되면 바로 예상 득표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상 득표수가 박남춘 후보는 1806표, 유정복 후보는 7557표, 문병호 후보는 695표, 김용호 후보는 480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상 득표수에서 사전투표에서 더 집어넣은 것을 더해가지고 박남춘 후보는 11862표로 크게 띕니다. 따라서 득표율도 0.54%에서 0.6%로 조작이 됩니다. 유정복 후보는 본인이 실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7557표에서 사전투표에 조작된 1056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557-1056을 하면 6501표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38%를 받았습니다마는 조작에 의해가지고 33%로 주도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살펴봤던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22%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로구의 서울시장 선거에는 더불음주당 박원순 후보에게 11%를 더해주고 김문수에게 7%를 빼고 안철수에게 3%를 빼앗고 그리고 민중당의 김진수 후보에서 1%를 빼앗았습니다. 놀랍게도 정의당 표에는 손을 전혀 안 댔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받은 7469표 가운데 27%인 2033표를 그렇게 빼앗겼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5964표를 실제로 얻었는데 그중에서 871표를 빼앗겼으니까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5%를 빼앗긴 겁니다. 놀랍게도 정의당은 같은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나 정의당보다 더 표가 적은 민중당의 김진수 후보는 407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90표를 빼앗았습니다. 1%를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407에서 290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0%를 훨씬 넘어서는 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의 실제 득표수에서 27%를 빼앗겼고 안철수 후보는 15%를 빼앗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민중당의 김진수 후보를 한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을 407로 나누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60% 가까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중당의 김진수 후보는 군소 후보지만 407표밖에 못 받은 데 불구하고 무려 290표를 빼앗아가 가지고 60% 이상을 빼앗기는 그런 아주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서울시의 종로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도 24%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겁니다.